타프 혼자 빠르게 치는 법 이라는 영상을 한참 전에 올리기는 했죠 좀 더 화질과 음질이 개선된 버전으로 빠르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펼쳐볼게요 펼쳐두고 나면 이렇게 라인이 두 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메인 폴대가 들어가는 자리 그리고 모서리에 줄 하나짜리는 사이드 폴 보조 폴대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뒤로 한 발, 두 발, 세 발 그리고 옆으로 한 발 그냥 맨손으로 하겠는데 절대 다치시면 안 돼요 안전제일, 세이프티 퍼스트 망치로 손가락 때려갖고 멍들어서 아파 버리면 캠핑이고 뭐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저는 시범을 보여드리냐고 여기까지밖에 안 받았긴 한데 이게 완전히 땅까지 들어가야 다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폴대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 발등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 또 살벌해요 엄청 자주 있는 일입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저로 한 발 나머지를 또 여기다 받을게요 폴대가 이 방향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조금 기울여서 이래야 장력을 조금 더 잘 받겠죠 꼬이지 않게 신경 써서 감아놨던 이걸 풀어서 스토포를 쭉 당겨와서 미리 박아놓은 핵에 걸어주겠습니다 반대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발 여기 패킹 똑같이 하나, 둘, 셋, 한 발 그리고 여기 패킹 똑같이 줄을 끌어다 걸어주고요 이제 메인 폴대를 결합해 줍니다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필요하겠죠 아일렛에 걸고 주변 그대로 걸어두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와서 반대쪽도 걸고 혼자 세우는데 전혀 넘어지지 않고 있죠 걸려있는 건 삼각 스토퍼인데요 살짝 풀어주고 폴대 잡아주고 풀어주고 폴대 세워주고 폴대가 수직으로 평탄이 서 있는 걸 확인하는 대로 다시 스토퍼를 당겨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어주고 폴대를 잡아주고 폴대가 수직으로 잘 산 거 확인하면 다시 당겨서 텐션을 잡아줍니다 이제 모서리 내 귀퉁이만 잡아주면 끝이 납니다 모서리에서 한 발, 두 발, 세 발 이렇게 대각선 잡아왔으면 스트링을 당겨와서 걸어주고 그리고 스토퍼를 당겨서 텐션 똑같이 모서리부터 하나, 둘, 셋 한 번 더 걸어주고 다시 텐션 마지막 모서리도 걸어주고 다시 스토퍼를 텐션 이렇게 잡혀있는 텐션을 여기를 탁 풀면 이렇게 풀려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당겨주면 땅콩 스토퍼 텐션 완성 삼각 스토퍼는 여기를 이렇게 올려주면 풀립니다 다시 잡아주고 여기를 잡고 올려주시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이렇게 삼각 스토퍼 텐션 완성 막대 스토퍼는 딱 보기만 해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감이 오죠 풀고 텐션 늘려주고 다시 당길 땐 여기를 잡고 텐션 완성 두 개의 사이드 폴대입니다 메인 폴대보다 조금 더 짧고 조금 더 얇은 알루미늄 폴대인데 이미 고정되어 있는 팩은 뽑을 필요 없이 스토퍼만 풀어주고요 늘어졌죠? 아일렛에 꽂아주고 들어줍니다 폴대가 수직으로 꽂혀있는 거 확인하고 텐션 반대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토퍼 풀어서 텐션 주고 아일렛에 꽂고 수직으로 꽂힌 거 확인 당겨줍니다 이렇게 꽂아주면 좀 더 선정에서 들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게 편한 타프가 설치가 완료되죠 원하는 대로 필요한 각을 텐션을 풀고 아일렛을 꽂고 폴대 수직 확인 텐션 주고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방향을 열었다 닫았다 해가 이쪽에서 뜨고 있으면 이쪽을 열고 해가 이쪽으로 지고 있으면 이쪽을 다시 닫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타프 변형이 가능하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약간 널널하면 이쪽에 비가 고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들어서 비를 일로 빼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여길 내려서 여길로 비가 차라리 빠지게 하는 게 우천시에는 차라리 그게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혼자서 쉽고 빠르게 탑 붙이기 완성 그늘에서 다 돌았으면 이제 집에 가야죠 해체는 설치의 역순입니다 팩을 모두 뽑기 전에 내 팩 개수 확인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개수를 모두 확인해야 되는 건 내가 놓고 가는 팩이 없도록 하기 위험입니다 돈 주고 산 거 잃어버린 거 아까운 건 당연한 거고 캠핑장이나 노지에 그대로 박아놓고 나올 시 어허 사람 다치는 큰일이죠 가만히 이렇게 안 빠진다고 놓고 오시는 분 계세요 망치로 힘껏 뽑아버리기 팩 개수 여덟 개 확인되는 대로 다음 캠핑 위에서 잘 넣어주고요 강한 캠핑을 위해서 미리 해둬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스트링 이거 정리를 잘 안 해두게 되면 서둘러 타프를 치려고 하는데 줄이 닿고 있어서 엉망진창 아주 승질이 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볍게 내가 아는 매듭으로 너무 꽉 조이지 말고 살살 꽉 먹지 않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다음 캠핑 때 잘 풀어서 쓸 수 있겠죠 스트링 끈 정리를 모두 마쳤으면 이렇게 두 줄이 있는 쪽부터 반 접고 한 번 더 반 접고 다음에 치기 편하게 정리를 싹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모여있는 스트링은 밖으로 나오지 않게 밖에서 한 번도 꼬이지 않도록 안으로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모든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타프, 폴대, 다가줄 팩, 손 다치지 않을 장갑 설치부터 해제까지는 전부 끝이 났고요 디테일은 후반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설치나 끝나고 나서 다시 보시죠 제가 쓴 건 네모난 거니까 렉타타프라는 이름이겠죠 이건 헥사타프입니다 이름 그대로 육각형 팔각형에 옥타도 있고 구각형에 노나도 있긴 한데 모서리가 얼만큼 각이 있느냐 조금 뾰족하게 튀어나왔느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설치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서리가 조금 삐족하게 튀어나온 헥사타프의 경우에는 그늘 면적에서 조금 손해를 보지만 바람에 있어서 좀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요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서 스트링의 두께도 더 튼튼한 걸로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쓴 건 5mm짜리 이건 한 7mm 그쯤 되겠네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건 다용대 방수 천막이라고 해서 5천원을 파는 거고인데 타프, 그늘막으로 흔히 많이 쓰는 그 타프는 타포리는 제실에서 왔다는 이야기 캠핑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죠 방수 천막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끈을 매달 수 있는 아일렛 자체는 그대로 있긴 한데 여기에 끈이 안 매달려 있단 말이죠 끈을 몇 미터를 몇 개를 어떻게 달아야 하는가 정확히는 타프의 크기보다는 타프 폴의 크기 바치는 그 막대, 그 길에 맞춰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피타고라스의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 폴대 길이의 2.1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충 가볍게 그냥 2배 폴대의 2배만큼 각각의 변의 모서리에 끈을 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0cm짜리 메인 폴대가 있고요 대충 2배를 해서 4m 이걸 6등분을 하면 4m가 조금 넘는 양이 나오겠죠 일단 매듭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나비 매듭이 필요합니다 한 번 접고 돌리고 한 번 더 돌리고 그대로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 여기에서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비 매듭 완성이죠 여기 조금 어렵다고 하면 기본의 옥매듭도 아무리 상관없습니다 4개의 귀퉁에 들어간 매듭을 모두 완성했는데요 이건 사이드 폴 보조 폴 모서리 4개에 들어갈 거고 가운데 들어갈 폴은 조금 더 길게 그 2배 모서리에 놓을 로프의 2배 길이를 자른 걸 끝을 그대로 맞추고 반대쪽 끝을 그대로 옥매듭을 지어주셔도 좋고 저는 나비 매듭을 할게요 끈을 넣을 수 있는 아일렛이 있습니다 폴 때가 올라와서 아일렛을 꽂히고 로프는 여기에 걸리고 이렇게 당겨져서 힘을 받겠죠 보통은 타프가 끈을 따로 보관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이 끈이 어디였더라 모서리였나 가운데였나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 끈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고장해버리는 경우가 차라리 끈이 안 헷갈리고 빠르게 치기는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쓰기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땅콩 스토퍼입니다 휘어진 안쪽면에서부터 한번 넣어주고요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위로 그리고 여기는 빠지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땅콩 스토퍼 끝 이렇게 당겨지면서 힘을 받는 땅콩 스토퍼입니다 막대 스토퍼입니다 이건 큰 하중을 그렇게 못 받는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것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생기기 간단해서 오히려 쉽죠 통과해주고 통과해주고 빠지지 않게 매듭 이렇게 당겨지면서 힘을 받는 막대 스토퍼입니다 가장 힘을 타이트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토퍼를 당겨서 텐션을 주었다 풀었다가 땅콩 스토퍼보다는 조금 불편한 감이어서 저는 그렇게 잘 쓰지 않는데 하중을 가장 잘 버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프가 통과할 수 있게 여기는 오목하게 여기는 볼록하게 되어 있죠 얘를 먼저 들어가서 바로 뒷면으로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매듭입니다 이렇게 당겨지면서 힘을 받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210cm짜리 메인 폴대고요 재질은 스틸 무겁지만 튼튼하겠죠 사이드 폴대입니다 재질은 알루미늄 대신 초품 강성은 약하겠죠 메인 폴대 210cm과 사이드 폴대는 180cm 이 정도 차이면 적당하게 바리에이션 주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백패킹에 쓰고 있는 슬라이드 폴대입니다 이렇게 늘어나죠 알루미늄 똥은 드랄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데 가볍고 들고 나기 편하고 그리고 얇은 만큼 바람에 버텨주거나 좀 강성 자체는 많이 약한 편이에요 메인 폴대를 쓰시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팩입니다 땅에 단단히 고정이 돼야죠 타프 기본 구성이 들어있는 이런 팩은 그냥 내다 버리시면 되고요 내다 버리지 않고 그대로 쓰시다 보면 딱 요런 꼬라지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인 폴대가 꽂히는 두 줄 라인이 나오는 쪽은 가장 긴 거 길면 길수로 하중을 잘 버티고 바람에 대한 방어력도 올라가겠죠 사이드는 대신 좀 짧은 걸로 콘크리트팩, 강선팩 등등 다양한 거 많은데 요 꼬라지 보기 싫으시면 다이소에서라도 요런 거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